내게 남아있는 그대 인형처럼 뽀얀 먼지 속에 묻어오는 나의 추억 속에 이제 멀어진 그대여 날 울리지 마 슬픈 영화 속에 주인공은 싫어 날 울리지 마 슬픈 노래처럼 기억되긴 싫어 내 곁에 맴도는 그대의 모습은 우울한 하루 이젠 그대의 미소 느껴지지 않아 그날 밤 그날처럼 자 계속 제국의 아이들 제국의 아이들 제국의 아이들 제5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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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5 결승 진출 세 번째 대결 걸스데이 대 서지호 주병선 이번 예선전은 가요계의 선후배입니다 일단 우리 걸스데이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걸스데이 입니다 잠깐만 누나 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돼요 이 누나 웃기네 내가 걸스데이 반갑습니다 날타코드 반가워요 숙녀 시대 숙녀 시대죠 걸스데이 신곡이 나왔나요? 기대해 기대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진짜 섹시해졌죠? 모닝 애교 아직까지 안 일어난 우리 삼천들을 위해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애교 한번 섹시하게 하나 둘 셋 일어나세요 완전 개운해 와 완전 개운해 와 완전 개운해 와 완전 개운해 아침 조깅하고 있어요? 아 조깅하세요? 잠이 바뀌네요 저도 지금 일어나가지고 나 아침부터 잠이 바뀌어요 잠이 바뀌어요 30분 만저도 개운하네 이런거에요 이런거에요 오 확실하네요 벌떡 일어나게 생겼네 장윤정씨도 한번 깨우셔야죠 또 뭐하려고 나한테 또 50대 오빠들 위해서 일어나세요 사셔야죠 같이 이어서 일어나세요는 안돼 일어나셔서 사셔야죠 하나 둘 셋 오빠들 살아계시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야 야 티비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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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몇신데 벌써부터 장윤경이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장윤경이야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어서 강력한 우승후보죠 두 분입니다 네 서지호씨와 주병선씨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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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주병선씨 같은 경우 사실 88년도 대학가요제 출신입니다 그쵸 네네 우리 칠갑산이라는 노래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제일 좋아하는 히트워크 중에 하나인데 그럼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딱 원래 그 1집 앨범이 발라드 계열의 노래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부가요열창이라는 코너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난괜찮아 불렀던 진주양의 어머니가 진주 네 어머니가 칠갑산 가지고 3승을 해버렸어요 야 그리고 그때 주부가요열창이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연한 기회를 이렇게 히트가 된 거군요 그렇죠 이야 자 예선자 우리 걸스데이부터 갑니다 자 박수 한 번 주세요 자 룰렛 돌려주세요 주세요 멈춰 자 아 아 아 아 핑크를 나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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